YJ링크 공모주 청약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표면실장기술 SMT장비기업인데요. SMT는 회로기판 표면 위에 전자부품을 부착하는 공정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요예측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모청약은 9월 23일부터 24일, 환불일은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공모희망가 밴드는 8600원에서 9800원이 되겠고요. KB지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89만조에서 107만조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능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10조를 청약하셔야 되는데 증가금은 49,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28,000조에서 32,000조 사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청약수수료가 온라인 1,500원, 오프라인 4,000원입니다. 총 발행주수가 1,425만조인데 그중에서 보호해수 된 물량이 1,069만조이거든요. 따라서 유통 물량은 356만조가 되겠습니다. 보호해수 해제일을 정리해봤는데요. 1개월차의 8%, 3개월차의 11%, 6개월차의 13%, 18개월차의 43%가 해제될 예정입니다.